충치 반면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거 안 먹여도 자꾸 우리의 충치 생겨 이렇게 얘기하신 엄마들이 있는데 이게 가지고 태어나는 것보다는 입안에게 충치를 많은 세균들이 득세를 하고 개들이 먹고 살 양식들을 자꾸 주는 것들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. 옛날부터 요즘에 그런 음식들이 더 많죠.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이들이 먹는 것들이 거의 다 충치 세균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에요.